출 이집트기 1장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 시무원,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블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스라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세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반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시뿌라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낫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애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아들들을 살려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튼튼해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애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2장 그때 레위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뚝을 따라 나이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뚝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탄로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일곱이 있는데 물을 기르러 와서는 구유에다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줄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었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그 딸들은 자기 아버지 루엘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딸들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양치기들에게서 구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위해 물도 길어주고 양들에게도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디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음식을 대접하자라고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흔쾌히 루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루엘은 자기 딸 시뽀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시뽀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 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3장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화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여화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화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한 족속과 핫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잡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너희가 당한 일을 보았다 그러니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가나한 족속과 핫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 곧 적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삼일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이다 그러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 행할 모든 기적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결국 이집트를 치고 나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모든 여자는 각자 자기 이웃의 여인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방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을 달라고 해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꾸며주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게 될 것이다 4장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왁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여왁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왁께서 이것으로 여와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왁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여왁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여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나 첫 번째 표적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강에서 떠온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여왁께 여왁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과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왁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내 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것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이 가게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낙위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평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네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시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에 발해대며 당신은 제게 피난편이구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피난편이라고 한 것은 한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5장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삼일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저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일이나 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보라 이 땅에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로 하여금 일을 그만하게 만드는구나 하고 바로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 바로는 그 백성들의 감독관들과 반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 굽는 데 필요한 집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가서 집을 모아오게 하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전과 동일하다 그 할당량은 줄여주지 말라 그들은 게을러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들에게 일을 더 고되게 시켜 일만 계속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에 귀기울이지 않게 하라 감독관들과 반장들은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않겠으니 너희는 집을 찾을 만한 데로 가서 스스로 주어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줄여줄 수 없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집으로 쓸 만한 그루터기를 모아왔습니다 감독관들은 이를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전에 집을 나눠주었을 때와 같은 양을 채워야 한다 바로의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반장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어제와 오늘도 전과 같은 생산량을 채우지 못했느냐 라며 때리고 윽박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왜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들이 종들에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종들이 매를 맞지만 잘못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바로는 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들 같은이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와께 제사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가서 일이나 하라 집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할당량은 채워야 한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하루치 벽돌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곤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절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6장 그러자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하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하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난한 땅을 줄이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로를 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하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재에서 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재에서 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하다 라고 말이다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종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여호하 그 때 여호하 모세 에게 말씀하셨 습니다 이집트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하 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억울한 사람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달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집안의 어른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스론과 갈미입니다. 이들은 루벤 문종입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난 여인의 아들 사울입니다. 이들은 시몬 문종입니다. 족보에 따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게루손과 고학과 무라리입니다. 레위는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게루손의 아들들은 그 문중에 의하면 림리와 시몬이입니다. 고학의 아들들은 아무랑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고학은 133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이상은 족보에 따른 레위 가문입니다. 아무람은 자기 아버지의 여동생 요괴벳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요괴벳은 아무람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아주었습니다. 아무람은 13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입니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입니다. 아론은 안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여동생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엘리세바는 아론에게 나닥과 아비후와 엘레하살과 이다마를 낳아주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하삽입니다. 이들은 고라 문중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레하살은 부디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엘레하살에게 비누하스를 낳아주었습니다. 문중의 딸은 레위 조상의 집안 어른들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부대별로 이끌어내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아론과 모세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집트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집트왕 바로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제가 입이 어눌한데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7장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변인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말해주어라.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평하게 만들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이라고 하면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마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 각자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평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평해져 이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에게 가거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강뚝에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있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쳤더니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는 죽어버렸고 강물에서 나는 악취로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평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돌아서 왕궁으로 갔으며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따라 땅을 파서 먹을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습니다. 8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 온 땅을 개구리로 칠 것이다. 그러면 나일강이 개구리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대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들의 집과 내 화덕과 반죽그릇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구리들이 너와 내 백성들과 내 모든 신하들에게 기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지팡이를 들고 시내와 강물과 모두의 손을 뻗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아론은 이집트의 물 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해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개구리들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모세는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사라지고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 당신이 정하도록 하십시오. 바로가 내일 하도록 하여라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 오직 나일강에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닥쳤던 개구리들이 떠나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셨습니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밭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개구리들을 무더기로 쌓아올렸습니다. 그 땅에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또 마음이 강평해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온 이집트 땅에 걸쳐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가 사람과 짐승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먼지가 다 이가 된 것입니다.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이가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평해져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에 맞춰 그 앞에 서서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내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에 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과 내 백성들을 구별할 것이다. 내일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하셨습니다. 끔찍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 안과 온 이집트 땅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땅은 파리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나 모세는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면 그들이 저희에게 도를 던질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삼일길을 나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도록 광야로 내보내 주겠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나가자마자 내일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바로께서 명심하실 것은 이 백성들을 보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에 더 이상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러고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하셔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평해져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장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둔다면 여호와의 손이 밭에 있는 내 가축들 곧 말과 나기와 낙타와 소와 양과 염소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실 때를 정하시며 내일 여호와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그대로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 조사해 보니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강평해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로에서 재를 몇 웅쿵 가져다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리라. 그것이 온 이집트 땅의 미세한 흙먼지가 돼 이 땅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곱는 종기가 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난로에서 재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재를 공중에 뿌리자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곱는 종기가 났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난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에게 내 모든 재앙을 보내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내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들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만한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이제 내가 내에게 내 힘을 보여주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이 선포되게 할 것이다. 너는 아직도 내 백성들에게 거만하게 대하면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이맘때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우박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 들판에 있는 내 가축들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안으로 들이게 하여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들판에 남은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위에 우박이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서둘러 그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판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 온 이집트 땅 곧 사랑과 짐승과 이집트 들판에서 자라는 모든 것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빛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박이 쏟아지고 우박과 섞인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온 이집트 땅에 이렇게 무서운 우박은 없었습니다. 우박이 온 이집트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판에 모든 것을 치니 들판에 자라는 모든 것이 쓰러지고 나무도 다 꺾였습니다. 우박이 내리지 않은 곳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다. 우리가 천둥과 우박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여호와께 기도해 주기 바란다. 내가 너희를 보내줄 테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성 밖으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제 손을 뻗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둥이 멈추고 우박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당신은 이 땅이 여호와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폐어있었고 삼은 꽃이 피어있었기 때문에 보리와 삼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늦게 이삭이 폐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가 여호를 향해 손을 뻗자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멈춘 것을 보고 바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이 강평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이렇듯 강평해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10장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평하게 한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내 표적들을 보여주어. 내가 내 자식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매섭게 다루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내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내 나라에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박이 내린 후 조금이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며 너희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 또 메뚜기들이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들어차 것이니 이런 광경은 내 아버지나 내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 모세는 뒤돌아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돼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여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갈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딸이나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다 갈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여와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와가 너희와 함께하신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와를 경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일 곧 밤낮으로 그 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 메뚜기들은 온 이집트 땅에 올라가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때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런 메뚜기 때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새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나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론은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여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주고 너희 하나님 여와께 이 죽을 재앙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라. 모세는 바론에게서 물러나와 여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홍해에 던져넣으셨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메뚜기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와께서 바론의 마음을 강평하게 하심으로 바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닥치게 하여라.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앞을 더듬으며 다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자기의 손을 하늘로 향해 뻗었습니다. 그러자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아무도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좋다. 가서 여와를 경배하여라. 단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은 두고 가거라. 그러나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와께 드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갖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축들도 데려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것들을 저희 하나님 여와를 경배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무엇으로 여와께 경배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말씀 한 번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와 이집트 위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리겠다. 그러고 나면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그가 내보낼 때는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백성들의 귀에다 대고 남녀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이웃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빌리라고 하여라. 여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갖게 하셨습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매우 위대해 보였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온 이집트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의 처음 난 모든 것들 곧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맷돌 앞에 있는 여종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큰 부르지즘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가축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여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제게 와서 앞에 절하며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다 나가 주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가 떠날 것입니다. 모세는 진노한 가운데 바로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기적들을 이집트 땅에 더 많이 베풀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기적들을 바로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평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12장 여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 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양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을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에 맞추어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일년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고르도록 하라. 그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나물과 누룩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야 한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의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도록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난 모든 것들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드려야 할 것이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치우도록 하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첫째 날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곱째 날에도 갖도록 하라. 이 날들에는 일하지 말도록 하라. 단 사람들이 먹을 음식 장만 하는 일은 해도 좋다.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라.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세대는 이 날을 지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고. 그 7일 동안에는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든 본토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누룩 든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라. 너희가 있는 곳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6월절 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대하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술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여왁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왁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왁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말해주라. 그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왁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시되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마다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이집트가 곡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주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누룩을 섞지 않은 반죽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왁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함셋에서 숲고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 밤은 여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신 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6월절 규례다. 이방 사람은 6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은 한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고 잠시 와서 머무르는 사람이나 고용한 일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한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이 여화의 6월절을 지키려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한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야 그가 가까이 나와 6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한례 없는 사람은 6월절 양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토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여화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날에 여화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대별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화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성 가운데 어미의 테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화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첫째 딸인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여화께서 가나한 사랑과 햇사랑과 아모리 사랑과 희위 사랑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화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들이셨을 때 너희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화께 절기를 지켜드리라. 그 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섞인 것은 너희 가운데서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는 곳 어디라도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화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이것을 너희 손에 두고 너희 이마에 붙여 여화의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 여화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말이다. 너희는 매년 정해진 때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여화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가난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나면 너희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화께 드려야 한다. 너희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도 모두 여화의 것이다. 처음 난 나귀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신해 값을 치르도록 하라. 만약 값을 대신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을 부러뜨리라. 또 너희 모든 아들 가운데 맏아들을 위해서도 다른 것으로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 장차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주라. 여화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가로가 완강하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때 여화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죽이셨다. 그런 까닭에 내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화께 바치고 내 모든 마다들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이다. 그것이 너희 손에 표시가 되고 너희 이마의 상징이 될 것이다. 여화께서 그 손의 힘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결국 파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약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여를 지어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약 끝에 있는 애담의 진을 쳤습니다. 여왁께서는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희로답 곧 바할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평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와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평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할스본 앞 비아히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때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평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쪽은 빛을 비추어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말들과 전차들과 마병들이 전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새벽력이 됐습니다. 여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대의 전차바퀴가 떨어져 나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여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뻗어보아라.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저 전차와 마병들을 다 덮칠 것이다. 모세는 자기의 손을 바다 위로 뻗었습니다. 그러자 동틀 무렵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쓸어 바다 한가운데에 넣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전차와 마병들, 곧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 전체를 덮쳐 바다 속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던 것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여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죽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여와께 불렀습니다. 내가 여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탄자들을 모두 바다 속에 던지셨습니다. 여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와께서는 용사이시니, 여와가 주의 이름입니다. 주께서는 바로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바다 속에 던지시니, 바로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들이 홍해 속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은 능력으로 위험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적들을 부수셨습니다.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대적한 자들을 깨뜨리시고, 주의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워 버렸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더니, 파도치던 물이 벽처럼 꼿꼿이 섰습니다.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 얼어붙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내 욕망이 그들로 인해 채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빼서 내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납처럼 거센 물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험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주께서는 그 극률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서로 이끄십니다. 열방들이 듣고 떨며, 굴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애돔의 족장들이 놀라고, 모하베 용사들이 떨림에 사로잡히고, 가나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주의 팔의 힘으로 인해 그들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송량하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주께서 소유하신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것은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곳이며, 여호와여, 그것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들이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로 바닷물을 전과 같이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그때 아론의 누나인 여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탄 사람 모두를 바다 속으로 던져 넣으셨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루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윤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16장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신의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소추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두 배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오.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내려 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 바닥에 작고 얇은 것이 땅의 서리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1오멜씩 가져가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멜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꼭 먹을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두 배로 곧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하께서 내일은 쉬는 날 곧 여하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은 후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끓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하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6일 동안은 그것을 거두라. 그러나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일곱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하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두 배로 주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각자가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일곱째 날에 백성들은 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빵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코리안더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하께서 명령하시기를 만나 일오매를 가져다가 대대로 보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준 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 만나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하 앞에 두어 대대로 잘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은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고 잘 보관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한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입니다. 17장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를 출발해 여하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지나 마침내 리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여하를 시험하는 것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여하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며칠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거기 호랩산의 바위 곁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마싸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여하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 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롱과 홀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롱과 홀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안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롱과 홀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주어 해 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멜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18장 그때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일에 대해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뽀라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솈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전가를 보내 내 장인인 나 이드로가 내 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는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이드로에게 여왁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일과 나오는 길에 맞닥뜨렸던 모든 고난과 여왁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낱낱이 말해주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선을 베풀어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 했습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와를 찬양하세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셨고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해내셨네 여왁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네 이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말이네 그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재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자네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자네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러 제게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디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게.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애하고 믿을만 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해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항상 재판 하도록 하게 단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게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하나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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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하시면 자네 부담도 덜고 이 모든 백성들도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걸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 곧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 재판하는 일을 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갔고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고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왁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왁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왁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왁께 가져갔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여왁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옷을 세탁하게 하고 삼일째 되는 날에 준비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신의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고 말하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산자락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명심하라 누구든 산을 건드리기만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말 것이다 그는 반드시 돌에 맞든지 화살에 맞을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때에는 산에 올라가도 될 것이다 모세 모세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백성들은 자기 옷을 세탁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한다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삼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지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지인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자락 앞에 섰습니다 신의 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왁께서 불로 신의 산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왁께서 신의 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왁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와를 보려고 몰려들다가 많이 죽을지 모른다 여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왁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이다 모세는 여왁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저희에게 산 둘레의 경계를 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왁께서 대답 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몰려들어 나 여와에게 올라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향해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전했습니다 20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아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아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삼사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아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아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아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아가 안식이를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아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칠흑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땅에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가서 복을 주겠다 만약 내가 나를 위해 돌재단을 만들려면 다듬어진 돌로는 하지 마라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한 내 재단의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지 모른다 21장 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윤례들이다 만약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삼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만약 주인이 아내를 짝지어 주어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요 그 남자만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자기가 가지려고 산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여종을 송량해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속였기에 이방민족에 팔아넘길 권리는 없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드린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아내될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만약 그가 이 세 가지를 여종에게 해 줄 수 없다면 여종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재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남을 유괴해 팔거나 계속 데리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드러눕게 됐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다친 사람의 시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받지 않을 것이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벤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으나 그 여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주어라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실명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바꿔서도 우리에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소가 소가 아들이나 딸을 들이받았을 때도 이 윤례는 적용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세계를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갖고 죽은 소도 나눠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했던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로 갚아야 한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던 불에 옮겨부터 곡식 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두 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두 배로 갚아야 한다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 갈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우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 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의 보상이 된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절하더라도 여전히 처녀의 값을 치러야 한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어마땅하다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 먹지 말라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진노가 끌어올라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내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즙을 드리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내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내 소와 양도 그렇게 하여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지내게 하고 8일째는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 23장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 시킨다 이방 사람을 억압 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할 것이다 내가 6년 동안은 내 밭에 시를 심고 수확하되 7년 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 짐승 들 먹게 하여라 내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와서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너는 1년에 3번씩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너는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첫째 딸인 아비벌에 정해진 때 7일 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켜라 내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여호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희생제물의 피를 드릴 때는 누룩든 것과 함께 드리지 마라 내 절기에 드린 희생제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두지 마라 네 땅에서 처음 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네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너라 어린 염소는 그 어미 젖에 넣고 삼지 마라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내 내가 가는 길 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할 것이다 그에게 그에게 집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라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들의 원수가 될 것이오 내 적들의 적이 될 것이다 내 천사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햇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한 사람 희위 사람 여부수 사람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을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그 관습을 따르지 마라 오직 너는 그것들을 처부수고 그들의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가 내 빵과 내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아픈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또 내 땅에 낙태하는 사람이나 임신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내가 내 앞에 내 공포를 보낼 것이고 너와 대결할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앞에 왕벌을 보내 희위 사랑과 가난한 사랑과 햇사람을 내 길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1년 내에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조금씩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결국에는 너의 수가 늘어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내 경계를 세우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내게 넘길 것이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라 너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내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너로 하여금 내게 죄짓게 만들 것이다 내가 만약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덫이 될 것이다 24장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닥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만 나 여와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열두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재단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 모세와 아론 나닥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여기 있어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쓴 돌판 곧 율법과 개명을 쓴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일어나서 그를 보좌하는 여우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가서 상의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사십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25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금 은 청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은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숭량가죽 해달가죽 시띠나무 등잔유 기름 부을 때와 분양할 때 쓰는 향료들 호만호 애복과 가슴 폐붙이는 그 외의 보석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그들로 하여금 시띠나무로 괴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금을 부어 고리 4개를 만들어 괴 밑바닥 4모서리에 달되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도록 한다 또 시띠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괴의 양쪽에 달린 고리에 이 장대를 끼워 운반하도록 한다 장대는 장대는 이 괴의 고리에 끼워 놓고 빼지 마라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넣어라 순금으로 속재덕계를 만들되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여라 덮개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두 개를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두어라 곧 그룹을 덮개 양 끝에 두고 덮개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있어 날개로 덮개를 가리게 하고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하여라 덮개를 괴 위에 덮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넣어두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오 증거괴 위에 놓여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또한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 상 가장자리에 한 뼘 너비의 틀을 만들어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상에 고리 네개를 만들어 상다리 네개가 붙어있는 네 모퉁이에 달아라 그 고리 그 고리들을 가장자리 틀에 붙여 상을 운반할 장대를 거기에 끼울 것이다 장대는 시팀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워라 이것으로 상을 운반한다 그리고 그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상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여라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등잔대에는 겨까지 여섯개가 한쪽의 세개 다른 한쪽의 세개로 뻗어나 있어야 한다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의 잔 세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있는 여섯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등잔대 가운데 기둥에는 꽃받침과 꽃뿌리가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네개가 달린다 다만 등잔대 가운데 기둥의 첫번째 잔에서 첫번째 가지들이 두번째 잔에서 두번째 가지들이 세번째 잔에서 세번째 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곧 여섯가지의 모든 잔이 받침이 되게 한다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순금을 두들겨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등잔대에 등잔을 일곱개를 만들고 불을 붙여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등잔대와 이 모든 부속품을 순금 일 달란트로 만들어라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네개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26장 또한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고운 배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휘장 열 폭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는다 그 모든 휘장은 크기를 다 같게 하는데 길이는 28규빗 폭은 4규빗으로 하여라 그리고 휘장을 5폭씩 서로 이어라 한폭 끝자락에다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어 달고 다른 한폭의 끝자락에도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휘장 한폭에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고 다른 한폭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아 고리들이 서로 마주보게 놓아라 그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것으로 두 휘장을 연결시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성막 덮개용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되 모두 11폭으로 하여라 휘장 한폭의 길이는 30규빗 폭은 4규빗으로 하는데 11폭이 다 같은 크기여야 한다 휘장 5폭을 이어 한폭으로 만들고 나머지 6폭도 이어 또 한폭으로 만들되 여섯째 폭은 반으로 접어 성막 앞에 두어라 휘장 한폭의 끝자락을 따라 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한폭의 끝자락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라 또 청동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휘장 고리에 끼워서 두 휘장이 하나가 되게 하여라 성막 휘장의 한폭 더 긴 것은 그 남은 반쪽 휘장으로 성막 뒤쪽에 걸어 들이올 것이다 성막 휘장은 양쪽 다 1규빗씩 더 길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막 양쪽에 들이오 성막을 덮는 것이다 성막을 덮는 것은 붉게 물들인 양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는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라 너는 시띤나무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널판 각각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고 각판에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두 돌기가 있게 하여라 성막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성막 남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그 밑에 은받침대 40개를 만들어 바치되 각각의 판 받침대 두 개를 개별 돌기 밑에 하나씩 끼워라 성막 다른편 곧 북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은 받침대 40개를 가판에 두 개씩 그 밑에 끼워라 성막 뒤쪽 곧 서쪽에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 두 개씩 만들어라 이 두 모퉁이에는 널판 널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두 겹으로 놓는데 한 개의 고리로 고정시켜야 한다 양쪽 양쪽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 널판 여덟 개와 각판에 은 받침대 두 개씩 모두 열여섯 개가 있는 것이다 너는 또 시틴나무로 빗장을 만들어라 성막 한쪽 널판 에 다섯 개 또 다른쪽 널판 에 다섯 개 성막 다른쪽 곧 서쪽 널판 에 다섯 개를 만들어라 널판 한가운데 중앙 빗장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질러라 널판 은 금으로 씌우고 금고리를 만들어 빗장을 끼워 놓아라 빗장도 금으로 씌워라 너는 산에서 네 개 보여준 모형대로 성막을 세워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라 시틴나무에 금을 씌워 만들고 네 개 은 받침대를 받쳐 세운 네 기둥에 금 갈고리를 달아 휘장을 매달고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아래로 늘어뜨려라 그리고 휘장 너머에 증거괴를 두어라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다 지성소에 둔 증거괴 위에 속재덕계를 덮고 성막 북편 휘장 바깥쪽에는 상을 두고 그 맞은편 남쪽에는 등잔대를 두어라 성막 문에 휘장을 만들어 달되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수를 놓아 만들어라 이 휘장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며 금을 씌운 시띔나무로 다섯 기둥을 만들고 그것들을 위해 청동을 부어 받침대 다섯 개를 만들어라 27장 너는 시띔나무로 재단을 만들어라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한다 네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되 뿔과 재단을 한 덩어리로 하고 재단은 청동으로 씌워라 재비우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접 고기 갈고리와 불판 등 재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어라 또 재단을 위해 격자 그물을 청동으로 만들고 그물의 네 모서리에 각각 청동 고리를 만들어 그물이 재단 높이의 절반쯤 올라오도록 재단 선반 밑에 달아라 재단을 위해 시띔나무로 장대를 만들고 청동으로 씌워라 장대를 네 고리에 끼워 재단 양쪽에 두고 운반할 것이다 재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라 산에서 네 개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뜰을 만들어라 남쪽은 길이가 백규빗이 되게 하고 고운 배실로 짠 성막 휘장을 들이와야 한다 청동으로 기둥 20개와 받침대 20개를 만들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백규빗이 되게 하고 거기에 두를 휘장 청동으로 만든 기둥 20개 받침대 20개 그리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성막들의 서쪽은 폭이 50규빗이 되게 해 휘장을 두르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세운다 동쪽들은 폭을 50규빗으로 해 성막 입구 왼쪽에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3 받침대 3을 세우고 성막 입구 오른쪽에는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3 받침대 3을 세운다 뜰로 들어가는 문에는 길이 20규빗짜리 휘장을 건다 이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과 고운 배실로 짠 것으로 그 위에 수가 놓여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기둥 4과 받침대 4을 세운다 성막 들에 세운 모든 기둥 에는 은가름대와 은고리 청동 받침대가 있다 성막 들은 길이 100규빗 폭 50규빗 이어야 하고 고운 배실로 만든 높이 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되 청동 받침대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 성막 제사 때 쓰는 다른 모든 기구들과 성막 말뚝과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리브를 짜낸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내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항상 켜있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기 앞에 휘장 바깥 회막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우 앞에 등불을 켜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28장 내 형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 가운데 그의 아들들인 나닥과 아비호와 엘라살과 이담할과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주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선사해야 하는데 내가 지혜의 영을 주어 뛰어난 솜씨를 갖게 된 사람들 모두에게 말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아론을 거룩하게 할 옷을 짓게 하여라 그들이 지어야 할 옷들은 가슴패 애봇 애봇 애봇안에 받쳐입는 거독과 속옷 관 띠다 그들은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 거룩한 옷들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을 쓰게 하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고운 배실 고운 배실 고운 고운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한다 애봇의 두 귀퉁이에는 어깨끈을 붙여 묶을 수 있게 하고 허리띠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짜되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애복과 하나로 이어서 짠다 호마노 보석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데 태어난 순서에 따라 한 보석 에 여섯 이름을 또한 보석 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새긴다 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기는 것은 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그러고 나서 이 보석들을 금틀에 받고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으로 애봇의 어깨끈에 붙인다 아론이 여우 앞에서 그 어깨에 이 이름들을 달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 금틀을 여러 개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 같은 사슬 두 개를 따아 만들어 그 틀에 붙인다 또 너는 심판할 때 필요한 가슴패를 만들되 정교한 솜씨로 해야 하는데 애보처럼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과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인 정사각형으로 두 겹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아라 첫째 줄은 루비 토파즈 녹주석 둘째 줄은 터키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박는데 금틀에다 넣고 박는다 이들 이들 보석 보석 이스라엘의 열두 명의 아들들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보석에 각각 이름을 하나씩 새기되 열두 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 같이 하여라 가슴패에 필요한 것은 순금으로 만든 눈끈 모양인데 그것을 가슴패 두 귀퉁이 쪽에 달 것이다 먼저 가슴패에 순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위쪽 두 귀퉁이에 단다 그리고 그 두 고리에다 만들어둔 녹근 모양을 각각 붙이고 그 녹근 모양 다른 쪽 끝은 애벗의 어깨에 다는 보석판에 단단히 붙이는 것이다 그러고는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가슴패 아래쪽 두 귀퉁이에 달되 안쪽에 단다 또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애벗의 앞자락 정교하게 짠 허리띠 위에다 가슴패 아래쪽에 달린 금고리들과 짝이 되게 단다 그리하여 가슴패의 금고리들과 애벗의 금고리들을 푸른 끈으로 애벗 허리띠 위쪽에서 이어주어 가슴패가 애벗 위에서 들뜨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렇게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의 가슴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적힌 판결의 가슴패를 달고 들어가니 이것은 여우 앞에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의 가슴패에 우린과 둠림을 붙여야 한다 그리하여 아론이 여우 앞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판결을 할 때 여우 앞에서 항상 그의 가슴에 지녀야 할 것이다 애벗 안에 받쳐있는 겉옷은 전체가 청색이어야 하는데 그 중앙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낸다 이 구멍 주위에는 깃 같은 것을 짜서 대어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이 겉옷 밑단에는 돌아가며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만든 석류들을 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달아라 곧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겉옷 밑단에 쭉 돌아가며 다는 것이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압 성수에 드나들 때 방울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숭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새기듯 여호압 게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폐에 청색끈을 달아 관에 매달돼 관 정면에 단다 그리고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잘못 들여서 짓는 죄를 그가 지게 할 것이다 곧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받으실만한 예물이 되도록 아론은 이마에 그것을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애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은 고운 배실로 짜고 관도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허리띠는 수를 놓아 만든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애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과 허리띠와 두건을 만들어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너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옷들을 지어 입히고 나서 기름을 붓고 구별해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또 그들을 위해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오는 속바지를 만들어 몸을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기 위해 재단에 나아갈 때마다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상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29장 그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면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곧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숫냥 두 마리를 가져오고 누룩 없는 빵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과자 누룩 없이 기름만 넣은 단단한 빵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바구니 하나에 담고 그렇게 담은 채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냥 두 마리와 함께 가져와라 그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오고 그들을 물로 식힌 후 예복을 가져와 속옷과 애보단에 받쳐입는 겉옷과 애복과 가슴패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매준다 그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 정면에 거룩한 패를 붙인다 그러고 나서 기름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한다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매준다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맡겨진 것은 영원한 규례니 이런 식으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해 주어라 너는 회막 앞에 수송아지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라 수송아지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내 손가락으로 재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재단 밑에 쏟아 부어라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과 간을 둘러싸고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을 걷어내 재단 위에서 불살라라 단 수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라 이것이 숙제제다 너는 또 숫냥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그 숫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주위에 뿌려라 그 숫냥을 부위별로 자르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 그 머리와 다른 부위들과 함께 놓아두어라 그러고 나서 재단 위에서 그 양을 통째로 불살라라 이것은 여왁게 드리는 번제로서 좋아하시는 향기요 여왁게 드리는 화재다 너는 숫냥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그 숫냥을 잡고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그리고 재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라 또 재단 또 위에 있는 피와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옷이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숫냥 그 아들들의 손에 쥐어주고 여와 앞에서 그것들을 요제로 흔들어 드려라 그러고는 그들 손에서 그것들을 다시 받아 재단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서 여와 여와 께서 좋아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라 이것은 여와 깨드리는 화제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을 위해 숫냥의 가슴살을 떼어내 여와 앞에 요제로 그것을 흔들어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내 몫이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용 숫냥의 부위들 곧 요제용 가슴살과 거제용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주는 그들의 영원한 몫이 된다 이것은 거제인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화목재 가운데 여와께 올려드리는 거제물인 것이다 아론의 예복은 그의 아들들이 물려받는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을 것이다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 성수에서 섬길 때에는 이 옷들을 7일 동안 입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너는 위임식용 순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냥 고기와 바구니에 담긴 빵을 먹는다 그들은 구별에 거룩하게 된 그 속제재물로 쓰인 것을 먹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임식용 순냥 고기나 빵이 아침까지 남으면 불태워버려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렇게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되 그 위임식 기간은 7일이다 너는 죄를 덮기 위해서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제재를 드려라 너는 재단 위에 속제재를 들여서 그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재단에 기름을 부어 그 재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7일 동안 재단 위에 속제재를 들여서 그 재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재단이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재단에 닿는 것도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일련된 양 두 마리를 날마다 드리되 아침에 한 마리를 드리고 해질 때 또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다 양 한 마리에는 올리브를 짠 기름 4분의 1 흰이 섞인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포도주 4분의 1 흰의 전제를 함께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다른 양 한 마리에는 아침과 같이 똑같은 곡식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린다 이것은 좋아하시는 향기여 여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여와 앞 회망문에서 드려야 할 번제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네게 말할 것이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니 그 장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30장 너는 시띔나무로 분양재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재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아래쪽에 두 개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력 귀퉁이에 두 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장대는 시띔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운다 그 재단을 증거괴 앞 곧 증거괴를 덮고 있는 속재덕괴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재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우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재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붙지 마라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그 뿔 위에다 속재 재물의 피로 속재하는 것 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재해야 한다 이것은 여우 앞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우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성소세계를 따라 2분의 1세계를 씩 낸다 1세계를 20계라다 이 2분의 1세계를 여우와께 드리는 것이다 20세 이상으로서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여우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우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오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물을 받아 회막을 삼기는 데 써라 그러면 그것이 여우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나는 것이 돼 너희 영혼을 속죄할 것이다 여우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동으로 대야를 만들고 대야받침대도 만들어 씻는 데 쓰도록 하여라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놓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에 손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재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 곧 여우와께 화재를 태울 때도 물로 씻을 것이니 그래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론과 그의 자손을 위해 대대로 영원히 지속될 규례다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제일 좋은 향품을 가져오너라 곧 무략 500세겔 그 절반인 250세겔의 향기로운 계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수나무 500세겔을 성소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기름 1흰도 가져와라 너는 이것들로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향 제조법에 따라 섞어 향유를 만들어라 이것은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 분양재단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라 내가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것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고 무엇이든 그것들에 닿으면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대대로 내 거룩한 기름이 될 것이니 사람 몸에는 이것을 붓지 말고 어떤 기름도 이와 똑같은 배합으로는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향유를 만드는 사람이나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바르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여학에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 등의 향료를 가져오고 이것들과 함께 순수유향도 가져오되 각각 같은 양을 가져와야 한다 너는 그것을 향 제조법에 따라 향료를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바 가루로 만들어 회막 증고계 앞에 놓아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이 배합으로 어떤 향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여왁께 거룩한 것으로 여기라 누구든 향을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31장 그러고 나서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인 후레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불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으니 부살레른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여러 종류의 재능이 있어서 금 은 청동으로 예술작품을 고안하고 보석을 깎아 세공하고 나무에 조각하고 여러가지 솜씨를 발휘할 것이다 또 또 내가 단지파인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붙여주어 부살레를 돕도록 했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모든 기술자들에게 주었다 회막 증거괴 그 위에 덮는 속재덕계 성마간의 모든 기구들 상과 그 위에 기구들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부속품들 분양 재단 번재단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또 제사장으로 성길 때 있는 짜서 지은 옷들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의 아들들의 옷들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성수에서 쓸 향품 말이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것들을 만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이를 지키라 이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안식이를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며 나 여하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를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여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두 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32장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붙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재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왁게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그때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보아 만들고는 경배하고 재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왁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왁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하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모세는 뒤돌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증거판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판 앞뒤에는 글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거기 쓰여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에다 새기신 것입니다 여하수아가 백성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는 모세에게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은 승리의 함성도 아니오 패배의 절규도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에게 어떻게 했길래 형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아론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내게 우리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내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요 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 빼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 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불능 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화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화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들은 약 삼천명 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화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화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지할 수 있을까 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화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화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화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 상 때문이었습니다 33장 여화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일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나한 사랑과 아모리 사랑과 햇사랑과 브리스 사랑과 희위 사랑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하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들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장신구들을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랩산에서 그 장신구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 자기 장막 문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기둥이 내려와 그 문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왁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백성들은 구름기둥이 회막 문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앞에서 경배했습니다 여왁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좌하는 청년 여호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왁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들을 이끌라고 줄곧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었다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주를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의 백성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왁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여왁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 거든 아예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 은총을 입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와 주의 백성들이 지면에 다른 모든 백성들과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그러자 여왁께서 모세에게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앞에 내 이름 여와를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극율이 여길 자를 극율이 여길 것이다 그분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여왁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가까운 곳에 바위가 있으니 그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덮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뗄 것이니 너는 내 뒷모습만 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34장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판 두 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아침 일찍 준비하고 아침에 신해산으로 올라와 거기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그 누구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되며 그 산 어디에서도 눈에 띄면 안 된다 또 산자락에서라도 꼴을 먹는 양들이나 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고 여왁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신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손에 돌판 두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왁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분의 이름 여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극유라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앙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대에 걸쳐 극유를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 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삼사대에 걸쳐 징벌한다 그러자 모세는 그 즉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요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들이 모기고든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악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여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온 세상에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엄하고 위풍이 있는지 너와 함께 사는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보아라 내가 내 앞에서 아무리 사랑과 가난한 사랑과 햇사랑과 브리스사랑과 히위사랑과 여부스사랑을 쫓아내겠다 내가 들어갈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더 지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재단을 깨뜨리고 그들의 형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묵상을 찍어버려라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여호와 내 이름은 질투니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벌이며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에 너를 초대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고르면 그 딸들이 자기네 신들과 음란한 행각을 벌이고는 내 아들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너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7일 동안은 누룩없는 빵을 먹어라 이것을 아비벌의 정해진 때 지켜라 아비벌의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으니 말이다 모든 태에서 처음으로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소 양 할 것 없이 내 가축에 처음 난 수컷도 모두 내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되 내가 그것을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부러뜨릴 것이다 너는 또 내 아들들 가운데 모든 장자를 대속해야 한다 내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6일 동안은 내가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밖 갈 때든 수확할 때든 너는 쉬어야 한다 7.7절 곧 미를 처음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고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1년에 3번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내 앞에서 저 민족들을 쫓아내고 내 땅의 경계를 넓혀줄 것이니 어느 누구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게 희생재물의 피를 누룩이 들어간 것과 함께 바치지 말고 6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너는 내 땅에서 처음 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야 한다 너는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저제 삼지 마라 그러고 나서 여호와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을 받아 기록하여라 이 말들의 근거에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십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개 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신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두 개가 들려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음으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회중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에게 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개명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마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다시 썼습니다 35장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6일 동안은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은 너희의 거룩한 날 여호와께는 쉬는 안식일이니 누구든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임당해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있는 곳에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여호를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금 은 청동 청색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은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양가죽 해달가죽 시띠나무 등잔유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분양할 때 쓰는 향료 애복과 가슴패의 박을 호마노와 그 외의 보석들이다 너희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성막 그 장막과 덮개 갈고리 널판 빗장 기둥 받침대 증거괴와 그 장대와 그것을 가릴 속재덮개와 휘장 상과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 불 켤 때 사용하는 등장과 등유 분양재단과 그 장대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과 향료 성막 문 앞에 칠 휘장 번재단과 청동으로 된 그물판과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청동으로 된 대야와 그 받침대 뜰에 칠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 문에 칠 휘장 성막과 뜰의 박을 말뚝과 그 녹근 성수에서 섬길 때 입는 짠옷들 곧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회막 짓는 일에 그 모든 삼기는 일에 거룩한 옷이 거룩한 옷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여왁께 가져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다들 팔찌 귀고리 반지 장신구 등 온갖 종류의 금폐물을 가져왔고 모두가 그 금을 여왁께 요제로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은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양가죽이나 해달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은이나 청동을 가졌으면 그것을 여왁께 예물로 가져왔고 그 일에 필요한 시띠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솜씨 좋은 여자들은 직접 손으로 시를 자았고 자기들이 자아만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은 배실 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솜씨를 가진 모든 여자들은 염소털을 자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패의 박을 호만호와 그 외의 보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또 향품과 등잔유와 기름보음용 기름과 분향용 기름도 가져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녀할 것 없이 여왁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예물로 여왁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여왁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재능과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 금 은 청동으로 아름답게 고안하고 돌을 깎아 다듬고 나무를 조각하고 온갖 기묘한 작품을 만들게 하신 것이다 또한 부살렐의 마음에 가르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부살렐에게만 아니라 단지파인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도 주셨다 그분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모든 일을 잘해낼 만한 지혜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이 조각도 하고 고안도 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수를 놓고 또 옷도 짜고 하는 모든 일을 하며 여러가지를 고안하는 일을 직접 하게 하셨다 36장 그러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하께서 기술과 능력을 주어 성서짓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하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고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하께 지혜를 얻고 기꺼이 와서 그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서짓는 일을 위해 가져온 모든 예물들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백성들은 아침마다 끊임없이 기꺼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성서일을 맡아하던 모든 기술자들은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여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온 진영에 선포됐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서를 위해 드리는 예물은 이제 그만 가져오도록 하라 그러자 백성들은 더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에 쓰고 남을만 했기 때문입니다 일꾼들 가운데 뛰어난 기술자는 고은 배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휘장 열 폭의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휘장은 각각 길이 28규빗 폭 4규빗으로 모두 같은 크기였습니다 휘장은 다섯 폭을 이어 한 폭을 만들고 나머지 다섯 폭으로 한 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한 벌의 한쪽 끝자락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또 다른 한 벌의 한쪽 끝자락에도 그렇게 했는데 한쪽 휘장에 고리 50개 또 한쪽 휘장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고리가 서로 마주보게 놓고는 휘장 한 끝에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것으로 휘장 두 벌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위를 덮을 것으로 염소털로 휘장 열한 폭을 만들었는데 휘장은 각각 길이 30규빗 폭 4규빗으로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들은 휘장 다섯 폭을 한 폭으로 잇고 다른 여섯 폭을 또 한 폭으로 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휘장 한 폭의 한쪽 끝자락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한쪽의 끝자락에도 고리 50개를 만들고 청동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두 벌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위에 덮개로 붉게 물들인 양가죽 덮개를 만들고 또 그 위에는 해달 가죽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띠나무로 널판을 만들어 성막에 벽을 세웠는데 각판은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5규빗으로 두 돌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두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막 남쪽에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가운데 구멍을 낸 은받침대 40개를 만들어 각 널판에 받침대 2개씩 곧 각 돌기에 하나씩 끼우게 했습니다 성막 다른쪽 곧 북쪽에 세울 널판은 20개였는데 은받침대를 각 널판에 2개씩 모두 40개를 만들어 끼웠습니다 성막 뒤쪽 곧 서쪽에 세울 널판은 6개였는데 성막 뒤쪽의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을 2개씩 만들어 댔습니다 곧 이 두 모퉁이에는 널판을 이중으로 대고 고리 하나로 고정시켰습니다 양쪽 모퉁이에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 널판 8개와 각 널판에 은받침태 2개씩 해서 모두 16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띤나무로 빗장을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벽에 5개 또 한쪽 벽에 5개 성막 다른 쪽 곧 서쪽 벽에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중앙 빗장으로 널판 한가운데를 꿰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러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널판들을 금으로 씌우고 거기에 금고리를 달아 다른 빗장을 끼우게 했습니다 빗장도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과 고은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정교한 솜씨로 그 위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띤나무로 기둥 4개를 만들고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고 은을 부어 받침대 4개를 만들었습니다 성막 문을 위해서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과 고은 배실로 수놓은 휘장을 만들었으며 그 휘장을 걸 기둥 5개를 만들고 그 위에 갈고리를 달았으며 기둥 머리와 그 띠를 금으로 씌우고 받침대 5개는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37장 부살렐은 시띤나무로 괴를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1.5규빗 높이는 1.5규빗 2.5규빗 안팎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또 고리 4개를 금을 부어 만들어 괴 4발 귀퉁이에 달았는데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띤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괴 양쪽에 달린 고리에 장대를 끼워 괴를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 2.5규빗 너비 1.5규빗 이 되는 속재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덮개 양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있는 모양으로 덮개와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그 날개로 덮개를 덮은 모습으로 둘이 서로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시띔나무로 상을 만들었는데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5규빗으로 해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손바닥 길이 정도의 턱이 올라와 있었고 그 둘레가 관 모양으로 둘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의 달 고리 4개를 금을 부어 만들고 상다리 4개의 네모퉁이에 달았습니다 상틀 가장자리에 붙여단 고리들은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를 끼우는 자리였습니다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는 시띔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상에 필요한 기구들 곧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 밑받침과 줄기와 아몬드 꽃 모양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 양쪽으로는 겨까지 여섯 개가 한쪽에 세 개씩 뻗어나고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 세 개를 한쪽 가지에 이어 달고 다음 가지에도 세 개를 이어 달고 해서 등잔대에 붙어있는 여섯 가지에 모두 그렇게 달았습니다 등잔대 가운데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 네 개를 달았는데 그중 맨 밑에 꽃받침 하나에서 가지 두 개가 양쪽으로 뻗어나오고 바로 위 꽃받침 에서 가지 두 개가 또 그 위 꽃에서 가지 두 개가 뻗어나와 여섯 가지 모두 그 가운데 줄기 꽃들에서 나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다 한 덩어리로 순금을 망치로 두들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등잔대에 등을 일곱 개 만들고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은 순금 일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십딘나무로 분양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 일규빗 너비 일규빗 의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이 규빗이었고 그 뿔들과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재단 윗면과 사방 옆면은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태 아래쪽에 두 개 금고리를 만들었는데 양력 귀퉁이에 두 개를 만들어 장대를 끼워 재단을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대는 십딘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과 순수한 향을 향 제조법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38장 그들은 십딘나무로 번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이 되는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3규빗 이었습니다 네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어 뿔과 재단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재단은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제비우는 통 부삭 피 뿌리는 대접 고기 포크와 불판 등 재단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재단을 위해 청동으로 된 그물판을 만들어 재단 높이의 1분의 1쯤 올라오도록 재단 밑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동 그물판의 네 모퉁이에 장대를 끼울 청동 고리를 보아 만들고 시틴나무로 장대도 만들어 청동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재단 양쪽의 장대를 고리 네개 끼워 운반할 수 있도록 했고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청동으로 대하와 그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막문에 모인 여자들의 거울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은 길이가 백규빗으로 고운 배실로 만든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또 기둥이 20개 청동 받침대가 20개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백규빗으로 기둥이 20개 청동 받침대가 20개 필요했고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은 폭이 50규빗으로 휘장이 걸렸고 기둥이 10개 받침대가 10개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의 폭 역시 50규빗이었습니다 뜰 오른쪽에는 길이 15규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기둥 3개와 받침대 3개가 세워졌습니다 뜰 문 왼쪽에도 길이 15규빗짜리 휘장이 걸렸고 그와 그와 함께 기둥 3개와 받침대 3개가 세워졌습니다 뜰을 둘러싼 모든 휘장은 고운 배실로 만들었고 기둥 받침대는 청동으로 만들었으며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었고 기둥의 머리는 은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가 꽂혔습니다 뜰 문 이 되는 휘장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을 수놓아 짠 것으로 길이가 20규빗이고 높이는 뜰 주위에 둘러걸린 휘장과 마찬가지로 5규빗이었으며 거기에는 기둥 4개와 청동 받침대 4개가 세워졌습니다 기둥의 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기둥 머리는 은으로 씌운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주변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 이었습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막에 사용한 재료들의 양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도하에 레위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유다지파인 후레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했습니다 오홀리압은 조갑도 하고 고한도 하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과 고은 고은 배실로 수도 놓는 사람 이었습니다 성소를 짓는데 요제로 들인 금은 성소 세겔로 에서 모두 합하면 29달란트 730 세겔 이었습니다 인구 조사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받은 은은 성소 세겔로 에서 100달란트 1775 세겔 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1배가씩 곧 성소 세겔로 에서 2분의 1 세겔 씩 20세 이상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 총 60만 3550 명에게서 거둔 것이었습니다 성소 받침대와 휘장 받침대를 부어 만드는 데는 은 100달란트가 들었는데 100달란트로 받침대 100개를 만들었으니 받침대 하나당 1달란트가 든 셈입니다 기둥의 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도금하는 것과 그 가름대를 만드는데 1775 세겔이 들었습니다 요제의 예물로 받쳐진 청동은 70달란트 2400 세겔 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 회막문 받침대 청동 재단과 청동 그물판 그 기구들 과 뜰 기둥의 받침대 뜰 문 기둥의 받침대 성막 말뚝 뜰 주변의 말뚝을 만들었습니다 39장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성수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와드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애봇을 만들었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얇은 금판을 만들고 그것을 오려 가는 실로 만들어서 정교하게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합쳐 짰습니다 애봇의 어깨에는 끈을 만들어 그 양 귀퉁이에 달아 묶을 수 있게 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도 그와 같이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로 섞어 애봇과 하나로 이어짰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였습니다 그들은 금판의 호마노를 받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인장처럼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애봇의 어깨끈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 되게 했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였습니다 또 그들은 가슴패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애봇과 마찬가지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과 고운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다 한 뼘씩 인 정사각형 으로 두겹 이었습니다 그러고 는 그 위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았습니다 첫째 줄에는 루비 토파즈 녹주석 둘째 줄에는 터키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벽옥을 각각 금판에 박은 것입니다 이 열두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열두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처럼 보석 하나하나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가슴패에 달 순금 녹금 모양을 만들고 금판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고리를 가슴패 양 귀퉁이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녹금 모양 두 를 가슴패 양 귀퉁이에 달린 고리에 붙이고 녹금 모양의 다른 쪽 끝은 두 금판에 고정시킨 뒤 안에 있는 애봇의 어깨끈에 그것들을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가슴패의 양 끝 곧 안쪽으로 애봇을 향한 쪽의 끝에 달았습니다 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애봇의 두 어깨끈의 아랫부분에 앞쪽을 향해 달았는데 그 자리는 정교하게 짠 애봇의 띠를 매는 곳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패의 고리들을 파란색 실로 애봇의 고리들과 함께 묶어서 그것이 정교하게 짠 애봇의 띠에 고정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였습니다 그들은 애봇 안에 받쳐있는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의 중앙에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냈고 구멍 둘레에는 깃같은 것을 대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또 옷의 밑단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과 고운 배실로 석류를 둘러 달고 또 순금으로 된 종을 만들어 밑단의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습니다 곧 거덩 밑단을 빙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교대로 달아 제사장일을 할 때 입게 한 것입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였습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고운 배실로 속옷을 짜서 만들고 고운 배실로 관과 두건과 속바지도 짜서 만들었습니다 또 고운 배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수를 놓아 떼를 만들었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였습니다 또 순금으로 거룩한 폐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 여왁께 거룩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폐에 청색끈을 달아 관에 고정시켰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 짓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습니다 곧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 갈고리들 널판 빗장 기둥과 받침대 불깨물들인 순냥 가죽으로 만든 덮개 해달 가죽 덮개 가리개 증거괴와 그 장대 속재 덮개 상과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놓은 등잔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등잔유 금재단 기름보음용 기름 향 향 성막문 휘장 청동재단과 청동그물판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문의 휘장 뜰의 녹금과 말뚝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기구들 성소에서 일할 때 입도록 짠 옷들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모두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점검하고 그들이 여왁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40장 그때 여왁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딸 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 안에 증거개를 놓고 가리개로 괴를 가려라 상을 가져와 상위에 놓아야 할 것들을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와 등불을 켜라 금분양 재단은 증거개 앞에 놓고 성막문에 휘장을 드리워라 성막 곧 회막문 앞에 번재단을 놓고 회막과 재단 사이에는 대야를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 놓아라 주위에 뜰을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휘장을 드리워라 기름부음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에도 다 발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할 것이다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들에 발라 재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해질 것이다 대아와 그 받침대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서 물로 씻겨라 그러고 나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 그들에게 겉옷을 입혀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도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에게 기름 부음으로써 제사장직이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모세는 여왁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 첫째 딸 1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세웠는데 그 받침대에 자리를 잡고 널판을 세워 빗장을 끼우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성막 위에 휘장을 펼쳐 성막 위에 덮개를 씌웠습니다 여왁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였습니다 모세는 그는 증거판을 가져다가 괴 안에 넣고는 괴의 장대를 끼우고 속재덕괴로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괴를 성막 안으로 갖다 놓고 가리개로 덮어 증거괴를 가렸습니다 여왁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성막 북쪽 휘장밖에 상을 놓고 여왁 앞에 진설병을 차려놓았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또 회막 안 성막 남쪽에 있는 상 맞은편에 등잔대를 두고 여왁 앞에 등불을 켰습니다 여왁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회막 안 휘장 앞에 금재단을 놓고 그 위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역시 여왁께서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막문에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그는 성막 곧 회막문 가까이 번재단을 차리고 그 단위에서 번재와 곡식제를 드렸습니다 여왁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회막과 재단 사이에 대하를 놓고 그 속에 씻는 물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으로 그 손과 발을 씻게 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재단에 가까이 갈 때마다 씻었습니다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성막과 재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 문에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화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화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화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